나는 비행기를 타고 다음 여정을 위한 경유지인 보도회로 향했다. 페리 출발까지 2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 세계에서 가장 격렬한 조류를 볼 수 있다는 곳을 찾았다. 다리 위를 한참 걸어가다 밑을 내려다보니 살츠 스트라우벤의 소용돌이가 보인다. 두 피오르의 해수면 높이차로 발생한 소용돌이는 시속 40km의 속도로 맹렬히 해협을 빠져나간다. 크기가 10m나 되는 소용돌이도 있다고 하는데 성능 좋은 모터를 가진 관광보트도 소용돌이를 이기기는 힘들어 보였다. 크기가 10m나 되는 소용돌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